전국 3위 생기하네 오빠밤 이게 배부르 냉면? 좋은 아침입니다 저 후쿠오카 지금 3일째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이곳을 한번 달려와봤어요 니시공원이라는 곳이고요 여기에 할아버지 햄버거가 굉장히 유명하대요 아바뿐 공원 안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일찍 왔는데도 웨이팅이 장난 아닙니다 인기 유명 맛집답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마야의 햄버거 집입니다 이름인 것 같아요 이마야 햄버거 니시공원점 여러분 여기가 일본에서 전국 3위 안에 드는 진짜 맛있는 햄버거 집이래요 핫도그 아 핫도그 근데 왜 햄버거지? 처음에 가게 이름은 햄버거라고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햄버거가 됐구나 여기 햄버거 집이 웨이팅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동안 이렇게 전망대 구경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차례되서 이게 인기 원투쓸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 원투를 주문해봤습니다 오 이게 한 번에 다 되는 게 아니야 보니까 여러 번 아리나타오자이마 오 되게 뜨거워 저희 이거 여기 자판기가 옆에 있어서 음료수랑 같이 먹을 거예요 저희는 이거 하나면 될 것 같아요 제로 칼로리 제로 칼로리 응 하나로 나눠 먹자 감사합니다 제로 콜라는 또 못 참지? 제로 콜라는 또 못 참지? 오 이쁜거 같애 좀 뭔가 달라 아 아 에 아 아 얘는 넘버원이다 얘가 예 야 이거 넘버원 양배추, 양파, 수제 양념, 야채 양념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맛있어! 오빠, 오빠 거. 이거 맛있겠다. 이거 넘버 2. 형님, 이거 함바그가 들어가 있네. 맛있어, 그 함바그도? 맛있는데? 이 초세지도 되게 맛있었어. 진짜 겨자맛이 되게... 그래? 뜨거워? 응. 먹어봐. 음. 다르지 또?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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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할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오지성. 오겐키. 겐키데이 때 구다사이. 겐키데이 때 구다사이. 겐키데이 때 구다사이. 겐키데이 때 구다사이. 건강하세요. 이게 체인점인데 여기서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체인점을 오픈하셨대요. 근데 가격이 다르대요. 아무래도 체인점은 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제 베프 가는 길에 여기 휴게소 잠깐 들렸는데 여기가 꿀이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갖고 이거 꿀 아이스크림을 한번 먹어볼까 싶은데 안에 한번 좀 구경을 해볼게요. 확실히 후쿠오카는 이게 명란이 유명해서 그런지 여기도 다 파는 것 같아. 와 이렇게 파네 아예. 진짜 맘 같아서는 사가고 싶은데 진짜 맘 같아서는 사가고 싶은데 지금 못 사잖아 이거를. 우와. 아 원래 이런데. 이게 뭐야? 이거? 멘타이코 샘베. 아이스크림 먹을까요? 여기 딸기도 되게 유명하다는데 딸기 있고 꿀 꿀. 이렇게 꿀 뿌리고. 진짜 꿀이래요. 아 해보세요 오빠. 맛있어. 왜왜왜. 눈이 그렇게 커질 정도로. 내 눈이 커져봤자 얼마나 커진다고. 맛있지? 맛있지? 이거 치즈 같아. 꿀도 되게 끈적하다 해야 되나? 엄청 맛있다. 우와. 나 진짜 기대 안 하고 먹었는데 지금. 진짜 놀람. 찐놀람. 꿀맛이 뭔가 좀 다른데.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꿀도 맛있어요. 음? 이거 먹으면서. 저희 렌트카를 빌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해서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해서 조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하셨어요. 와. 여러분 저희 일단 체크인을 했어요. 배프에 안전하게 너무 잘 도착했고. 여기 호텔 완전 좋아요. 갈아입을 유카타 여기서 그냥 가져가면 된대요. 이거 남자 건가 보다. 이게 여자 거. 남자 건 항상 종류가 적어요. 근데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고 어차피 지금 나갈 거라서고. 그럼 여기가 그냥 로비가 아닙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요. 알코올 프리 노미오다이 그러니까 술을 무한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천연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만 원에 무한. 그리고 지금부터 오후 한 10시까지 먹을 수 있다 합니다. 만 원에 행복. 만 원에 행복이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6천 원 정도잖아. 일단은 저녁 먹기 전에 맥주 한 잔 간단히 마시고 나가보려고요. 어떻게 하는 거야? 카드로 하면 나갈 때 결정. 아, 후불 시스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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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갈아입으셨어. 하루하루 봤어. 엄청 잘 어울리신다. 오, 위스키도 있구나. 하이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네. 사케? 응. 와, 이건 뭐야? 오, 생맥주. 지방식으로. 야, 이거 잠깐만. 아, 이게 진짜 처음이야. 아, 이건 꼭 무료, 무료. 저게 샴페인 와인도 있어, 심지어. 여기 뭐야? 아, 이 웰컴 드링크. 근데, 아, 이건 꼭 무료, 무료. 응. 무료입니다. 이야. 뭐야,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샴페인. 마음껏 즐겨요. 오빠는 헤드 와인 한 잔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좀 즐겨볼까요? 근데 여기가 진짜 좀 인기 호텔이더라고요. 평이 되게 좋아요. 현진평도 아주 좋아요. 응, 그래서 내일은 베프 투어지? 응. 오늘은 그냥 이자카요. 자. 아, 음. 아, 좀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응. 생맥주인데. 음. 와, 맛있지? 오, 사람이 많아지네? 아, 유틸 좋다. 오, 되게 좋은 거 같아. 진짜 마음에 드는 거. 우리가 어떤 것은? 저희가 좀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자카아를. 토사카. 코사카? 토사카입니다. 여기. 우와 분위기 좋다. 분위기 좋아요. 토사카입니다. 우와 앞에 이거 뭐야 이거? 다리미.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와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겠나? 근데 값도 생각보다 안 비싼데? 그냥 미로 미로 타는데. 괜찮은데? 이것도 먹고 싶어. 먹어? 응 먹을 거야. 오늘 추천 사과. 좋아 좋아 좋아. 아 네. 토사. 여러분 저희는 좋아하는 메뉴를 하나씩 골라볼게요. 나는 회 골랐어. 회? 생선회. 생선회. 굴튀김. 네. 굴튀김 하나 먹을게. 우와. 우와. 우와 뭐야 반찬이 나오네? 오 소시. 이거 그냥 기본 안주에. 기본적으로 유료 기본 안주인가요? 자릿세. 깜빡. 감사합니다. 네. 어차피 다 먹을 거라서. 오 우아. 오우. 우아. 오버한다고. 아 이 사케 뭐야? 워우. 감사합니다. 이야. 우와. 와. 에를. 아, 갓 끝. 갓 끝. 아. 우와. 그거 알아? 선어에와 활어의 약간 중간 사이? 약간 쫀쫀하면서도 부드러움이 함께 있는?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회야, 이거. 가다랑어예요? 가다랑어예요? 갓소? 참치? 아니, 가다랑어. 아이고, 굴튀김 나왔어요. 이 굴튀김을 타르타르 소스에 이렇게 찍어서 다 굴이에요. 전부 굴이에요. 국순인가?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이거. 와사비 살짝 올려갖고 이거를 착해. 오늘 밥은 여기야? 우와, 진짜 다 됐다. 우와, 약간 편백찜 같애. 한국의 편백찜. 그리고 야채랑 이렇게 먹어야 돼, 이런 거는. 콘쯔에 이렇게. 콘쯔에 이렇게. 콘쯔에 이렇게. 와,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지금은 비가 와요. 비가 내려서 우산 이거 호텔에서 빌렸습니다. 와, 어제 생각보다 제가 좀 과음을 했어요. 여기 호텔에 노미오다이 와인하고 샴페인 등등 다양하게 술을 천에 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마셨더니 지금 속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라멘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엄청 부었어요, 저. 진짜 많이 부었죠. 이렇게 말할게요. 너무 부어서 오늘 메이크업하고 이럴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행할 거예요. 선크림만 바르고 나왔습니다. 이거 큰일이다, 오빠. 왜? 얼굴 상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잠깐만. 뭐야? 미안해요, 여러분. 여길 왔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탱구. 탱구. 뭐 하는 거야? 오, 미안해. 이런 곳이 있어요. 우와, 코 진짜 크다. 근데 이렇게 뭘 하시는 건가봐, 여기. 축제 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다. 맞는 거 같아, 이렇게. 여기 그냥 저희 막 검색해서 와봤거든요. 평점 되게 좋더라고요. 평점이 되게 좋았잖아.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앉을까? 여기? 그래 그래. 동거츠라멘이 먹고 싶은데? 이렇게 영어로도 되어 있고요. 한국어로도 되어 있어요. 여기 냉면이 추천이야. 베푸냉면? 먹어봐. 먹어보고 싶은데 동거츠라멘도 먹고 싶다. 이게 베푸냉면? 이건 오니기리가 아주 이렇게 정성스럽게. 여기 면이. 면이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됐어 됐어. 그만 먹어볼게요. 오 되게 맛있겠는데? 같이 나눠 먹을게요. 먹어주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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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하면서 len다니까. 저기 뭐라고 표현하지? 오빠가 되게 좋아할거같은 맛인데? 진짜 맛있는데? 이게 평양냉면을 제가 별로 안좋아하는데 그 맛이 살짝 나면서 이 안에 이 양배추 이게 이게 김치같은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면이 미쳤는데? 숙주 안에 들어가 있구요. 샤슈 이렇게 그리고 면 봐. 음식은 나눠먹어야 더 맛있거든. 비오는 날 라멘 너무 좋다. 와 되게 맛있는 냄새 난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맛이야? 붕꽃쥬라는. 응. 또 맥주를 부른다. 뽀얗다. 뽀얗다. 우리 첫날 먹었던 동크츠 라면 육수가 아니네. 약간 사골 생각난다. 약간 사골 생각난다. 자 지금은 지옥 원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더 운치가 있겠군. 비 속에 지옥. 그리고 나도 지옥이야 지금. 여러분 도착해서 저희 이거 지옥 투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보니까 여기가 7개 코스를 전부 돌아볼 수 있는 게 한 사람당 2,200엔이에요. 그러니까 22,000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다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곱 군데. 일곱 군데. 이거 이거. 티켓. 그래서 이렇게. 어? 뭐야? 어? 뭐 있는데?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티켓 하나씩 떼서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자자잔. 이거 뭐야. 들어가면 돼 이렇게. 자자잔.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어떤 지옥을 가볼까? 우와 저건 뭐야? 지금 옆에 저기 이거 뭐야? 만주. 만주? 만주. 우와. 온천 만주. 만주. 네. 우와. 오, 냄새난다. 유황냄새난다. 물이 되게 맑다. 그치. 하늘색. 어, 그래서 바다죠. 약간 계란 냄새나잖아. 저기 계란 쌍꺼 있잖아요. 어디, 어디? 어, 계란 물. 아, 그러네. 와, 이거는 빨개. 야, 이거는 좀 빨가니까 무섭지 않아? 신기하다. 음. 자, 여러분 여기 발 담글 수 있는 곳도 있어요. 조격탕? 응. 그냥 온천 물로. 우리는 그냥 가자,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보고만 있을게요. 어. 아리갓도 고자이마스. 어, 이거 되게 신기했는데 이거. 진흙 같은, 그치? 맞아 맞아 맞아. 우와. 욕심많은 스님이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는. 열개?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스님 머리처럼 저렇게 꼼꼼꼼한다고. 아, 진짜? 약간 전설처럼? 응. 카마도 지옥. 농심너구리가 있네. 농심너구리. 근데 카마도 지옥에 왔습니다. 아까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이 지옥 일곱 가지 코스가 다 근처에 있어요. 한 군데 빼고. 어디? 한 군데는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오, 또 다른 지옥이 있어? 아무튼. 여기는 새로운 지옥입니다. 근데 귀엽게 생겼는데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그림이야. 여긴가? 가마가 있는 거. 우와. 어, 뭐야? 뭐야? 행복해지는 중이야? 어, 해볼까 나도? 행복해진 거 같애? 아, 샤워 새. 여기 화장실 갔다 오는 게 더 행복할 거 같애. 샤워 새. 멀쩡 먹는 데는 사람이 많아. 어, 뭐야 뭐야? 뭘 많이 산 거야, 여기. 아. 언니 뭐 먹고 싶어요? 원센담하고 5개? 아니 아니 너무. 한 3개만. 3개. 3개 하나씩 먹지 뭐. 그리고 여기. 뭐 좀 맛일까? 아소에 특별. 근데 원래 이걸 먹어야 되는 거 아냐? 라문에? 어, 라문에. 아니면 야구르트. 커피, 우유. 그리고 야구르트 하나 주세요. 아, 여기. 귀여워. 언니. 네, 고마워요. 그리고 라문에. 응.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누르고 가야 돼. 됐어? 응.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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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나도 한입만 마셔봐도 돼. 나도 한입만 마셔봐도 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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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너무 느끼는데. 응? 어? 계란이 색깔이 이래. 응. 응. 커피우유? 하하하하. 커피계란. 하하. 어울려. 응. 흐음. 음. 유명한 게, 그러니깐. 음. 음. 와 이게 계란이 완전히 익었는데도 되게 부드러워요. 보들보들해. 사람도 온천에 들어갔다 나오면 살이 보들보들해지잖아요. 계란도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밀키스 지옥이야. 밀키스? 응. 밀키스가 많으면 지옥이 아니라 털어내려. 밀키스 지옥이라고 이름을 만들고 싶은데. 저기가 뭔가 신기한 지옥이 있나봐. 여기가 가마도 6번지. 여기가? 응. 와 95도래. 이거 들이 맛있는 거 앞으로. 좋아. 세 번째 보세요. 간다. 뭐야? 신기하네. 한 번도 한 번도. 두 번째. 한 번도 간다. 희한하네. 살아 있네. 살아 있네. 한 번도 한 번도 해요. 여기 여기. 만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뭐야? 만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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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이곳을 해봐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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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가마도 지옥이 오신것이 편의합니다. 오니야마? 지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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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가또. 어머 진짜야? 응. 이게 놀랐어. 이거 진짜 악어야? 뭐야 이게. 엄청 많은데 악어가? 어머 이거. 어머. 아가가가 온천하고 있는거야? 와니가 온센스프레이버스가 오프로가 있대요. 아니 뭐야. 진짜야 뭐야. 진짜라니까. 왜 안. 아가들은 잘 안 오지게. 어 여긴 뭐야. 아. 이게 뭐야. 이렇게 가끔 시간되면 팍 올라오는거에요. 휴식시간. 여기 기다려서 볼까? 언제 올라온대? 3.40분 한 번씩. 어 그러면 앉아서 좀 기다릴까? 이렇게 숙소에서 잠시 쉬다가 저녁 먹으러 갑니다. 비가 엄청 많이 내리더라고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저는 항상 여행 가면 비가 오잖아요. 날씨가 엄청 안 좋았어요. 아까. 약간 태풍처럼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약끈 입고 먹을거에요. 잠만 나 얼굴. 일단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자. 일단 나가볼게요. 비를 또 뚫고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아 거기야? 오 호텔 괜찮아요. 오 여기도 되게 뭔가 맛집 포스인데. 오 타코야끼. 야 여깁니다. 여기 약끈 입고 열심히 검색해서 찾아와봤어요. 치하라입니다. 우와 이렇게 룸으로 되어 있어요. 오 분위기 진짜 좋다. 여기. 오 저희 여기입니다. 여러분 저희 여기 예약할 때 그 타베오다이라고 그게 무한 리필이거든요. 그거랑 노미오다이 술도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아예 예약을 했습니다. 깜빡. 깜빡. 오빠도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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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마셔요. 와 역시. 흥분하지마 가은아. 흥분하지마. 맛있죠? 네 맛있겠다. 날카로우가 날카로우가 많아요. 뭐야? 양파 뭐 이런 샐러드인가 보다. 고기랑 먹기 좋은. 고기랑 샐러드를. 맨발을 먼저 먹어볼 거예요. 시원하게. 조금 먹어도 되겠다. 이게 뜨거워? 양파 좀 이따 시킬까? 그래. 고기에 아까 이거 샐러드 나온 거랑 이렇게 싹 싸서 고추냉이버섯 오늘 일정제육 제일 화나게 웃지않아?